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객체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사용자 정의 객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코딩을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JSP들을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이 JSP들을 통해서 예제를 실행을 시켜보면 그 결과는 저는 30세의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죠. 내용을 보면 AG에다가 30이라는 숫자를 입력했고요. 잡에다가 프로그래머라는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 alert을 하는데 저는 age 즉 30세의 잡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문자를 만들어서 alert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저는 30세의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하는 경곡창이 뜨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age라고 하는 것과 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을 갚는지를 이렇게 딱 잘 파악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프로그램이 만줄짜리 프로그램이 됐다고 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ag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라 the middle age라고 정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age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당초에 introduce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ag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 age였는데 다른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이 age가 더 middle age라고 정의가 되면 중세라고 하는 중세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니까 같은 age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run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middle age세의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 바가 아니죠. 즉 이 프로그래밍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변수나 이 함수를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introduce라고 하는 이 함수도 이 프로그래머 사용자 입장에서는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지 모르고 또 다른 introduce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 함수는 기존의 introduce라는 함수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의도가 달라지고 introduce라고 하는 이 함수의 어떤 메커니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객체의 재앙에서는 어떻게 해손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객체를 이용해서 이 코딩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우리 예제와 똑같은 예제인데 이번에는 객체를 사용을 한 거죠. 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new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new뒤에 따라오는 객체의 이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객체로부터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인스턴스와 객체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변수에 담긴 인스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참조각의 것은 그 설계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건축물 하나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데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자에게 이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객체는 모든 객체들의 부모예요.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각각 이 상속관계를 통해서 이 부모 객체와 자식 객체의 이런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관계성들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초의 조상이 되는 객체가 바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 이런 식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도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수의 충돌 또 함수의 이름의 중복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혹시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해가는 것까지만 따라오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그 객체의 .age라고 하게 되면 이 객체 안에다가 age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그 변수에다가 30이라는 숫자를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age라고 하는 이 변수는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마치 이 person이 이종의 디렉토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 age에다가 30이라는 값을 담아서 그것을 넣어둔 것이죠. 그 다음에 person.job이라고 해서 이 job이라고 하는 변수 즉 변수 안에 들어간 이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property라고 하니까요. 그 값은 programmer입니다. 즉 age는 30이고 job은 programmer인 거죠. 그 다음에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다가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객체 안에다가 생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객체의 내용은 alert alert은 경고창이죠. 저는 더하기 this.age 새의 this.job 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his.age와 this.job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객체 안에서 이 this라고 하는 값은 그 객체 그 객체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라고 하면 이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활당된 인스턴스를 바로 이 this가 인스턴스가 바로 이 thi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s.age를 하게 되면 바로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age라고 하는 값 즉 3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job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programmer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0세의 programmer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age나 job이나 introduce와 같은 속성이나 메소드가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의 전역변수가 어떤 값을 갖건 간에 이 age의 값이나 job이나 introduce라고 하는 이 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오류의 가능성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작동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